앙대팡단 코리아 한국문화사업권자인 피카디리 국제미술관 유빈재단 이순선 이사장과 융복합 특허 플랫폼 운영사인 더줌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영원은 미술품을 통한 루패러다임의 웰빙 앤 힐링을 대중화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양산은 그동안 미술품의 속성 중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반적 대중화가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힐티리어 힐링 인티리어 상품을 출시하고 중 고가의 미술품을 누구나 큰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nft 작품이 미술은 내 친구 컨셉이 우리 동네 상설미술관을 확대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앙팡 더줌 플랫폼에 담고 있다. 이로써 앙팡 더줌 플랫폼은 미술품을 소장하고 감상하고자 하는 애호가들에게는 미술작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과 전시장을 통해 작품을 접하는 방식을 탈피해 미술 감상자들이 쉽게 예술품을 접할 수 있는 소장과 감상문화의 장벽을 완화하여 미술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어 애호가 작가 기업미술관 리상옥 편리의 문화시장을 구축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새롭게 선보이는 앙팡 더줌 융복합 플랫폼은 실생활 필수품과 최신 가전을 아우르는 일상용품을 소비자들에게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판매 방식과 함께 소비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생활과 문화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여 누 패러다임의 웰빙 앤 힐링을 구현하고 있다. 이순선 이사장과 서영원 대표는 웰빙 앤 힐링의 새로운 플랫폼 출신은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문화 소비자들의 접근 용이성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미술품이 대중화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시장 변화의 효과에서 미술계의 재능 있는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생활 미술의 기틀이 구축되어 미술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 다양한 장르와 형태가 등장하여 미술품 영역이 더욱 확장될 전망이라고 한다.